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본것은 이제 어? 어? 혼노셈 화면 두개가 나왔군요 최집최강을 해보았는데요 두시간동안 했습니다 두시간동안 이짓을 했는데요 어 크리티아스 파괴된 헤네시스 크리티아스 폐광 요거 어디죠? 마, 마가 디알 아랫마을 시간의 신전 허헌의 페리오 아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 비싼게 뭐 없지않나요 주니퍼베리전도 하고 뭐있지? 박물로는 그렇게 비싸, 안 비싸지않나요 가넷 이런게 비쌀 나머지는 별로 없는거같애 이게 단거같은데 아쿠아마린도 귀싸나 보겠습니다 자아 영롱한 황운의 정수 2시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106시간 헣헣헣, 한 1,100만원 하겠군요 주니퍼 메리 씨앗 오일이 140만원 몇 개 있었죠? 29개? 5,000? 혼돈을 퍼포라 21만원 아 네네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? 아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1억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상한 기업 47개 하고 에디션을 참치하고 주문의 흔적 순백 5장 어? 패꽁 스크롤이다 왜 여기 있지? 요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빡세다 와.. 뒤질뻔했습니다 이거 2시간 동안 하는데 사람의 짓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안 비싸졌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? 이거 2시간 동안 한 1억 먹은 것 같애 어.. 와.. 한 1억 먹은 것 같습니다 요정도로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? 1억정도로 네네 여기서 이득은 뭔지 아십니까? 패꽁 스크롤이 있었다는 거 와.. 저 섀도우에 패꽁 스크롤이 있는지 몰랐어 이득 봤습니다 약 2억 4천 정도 아.. 이득 봤지요 하하하하 결론이 왜 이렇게 나냐 결론은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1억 번 것 같애 작동산에 팔면은 1억 대밖에 안 나올 것 같애 아..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치는 이제 영상용으로 했는데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걸 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연합 스킬에 전설에서 약초체강 35%가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본건데 35% 아..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오케이